에에에엥 기물에잉 네잇스어 좋아요 아 시발 아아 시발 털었네 내드네 레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하하하 널 왜 짝짓 끼워야 돼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죽겠네 진짜 아 아 다 털렸어 아 진짜 베인스 좋아요 짝아 여기 어디 있을텐데 나도 카드 좀 하고싶었네 아 아 진짜 아 아 에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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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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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 나도 카종인다 이 개 아 크클 안 머스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크클 크클 하하 이 새끼 뭐야 아 아 먹었지롱 병신 헤헤헤 아 아 아 씨발 아니 이걸 루닉스 와 아 저거 플래치 없는데 아깝다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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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졸라 단단해 나 졸라 단단해 아 아 아 아 아 네이서 좋아요 아 좋았다 그래도 이발찐들 코에 빗 마치 람머 람머 지렸죠 그냥? 죽질 않아요 네이스 배런 먹자 배런 아 이거 카이다라 죽었네 될라나 이거? 아 빨리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밉상이야 저 새끼는 알아서 오겠지 아 진짜 아 욕은 하지마세요 욕은 저만 허용됩니다 오늘 욕하지마요 더러운 역할 내가 할테니까 손에 피 묻히지마 내가 할게 이쁜 말만 해요 솔직히 내가 시원하게 욕 다 해주잖아 채팅창에서까지 욕할 필요는 없잖아 W 마스터했다 딱 자야 딱 대 개새끼야 너는 넌 뒤졌어 나한테 도발 걸리는 순간 바로 다이 그냥 거기다 지금 바람용까지 주체할 수 없는 스피드 주체할 수 없는 스피드 주체할 수 없는 스피드 아 진짜 용이잖아 아 진짜 존나 미쌍이야 멋있는 척은 개미라도 구복해주세요 유미 이 새끼 딱 잡았어 네이스 좋아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히히 어허 내가 보니까 카타만 보는데 카타 마스터 승국점 그중에 어머니가 심심한 표정 지으면서 컴퓨터 그러면 형의 기분은 어떨 것 같나요 히히 히히 히힣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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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카타리나는 휴가좀 보내주고 도망가 형 광복절날 휴방안하지 나 그날 하루종일 뭘 준비할건데 쿠쿠 아 저는 고맙습니다 광복절에 태극기 달고 좀 그 목념하는 의미에서 하루종일 휴방 할까요? 그 날 웃고 떠드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 아 호날더 일반여행은 저흥행이 많아 김을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방만면 뒤진다 진짜 지금 주요일 꼬박꼬박 챙기는것도 너 존나 어이없는데 미친소리야 아니 야 하루도 쉬어야지 나도 몸 저 팔뚝봐요 시발 나 좀 쉬어야지 이거 게이밍근육이라 무리하면 안된단 말이야 중학교 1학교때 처음 맞은게 그 3승 슬리퍼 앞으로 날려서 엉덩이 맞추는거 유행했거든 그거 하다가 각도 잘못조절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그 전등 깨가지고 바로 그냥 엎드려 뻗쳐서 존나 맞았는데 그 대나무로 된 막대기로다가 저때는 그냥 무조건 때렸어요 나 고등학교때 당국키때를 엄청맞 당국키때 그 반으로 불어트린거를 엄청맞았어 그거 존나 아프거든 그거랑 그 단무지라고 불리는 무기가 있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됐거든 노란색 그것도 존나 아파 누구 때려본적은 없나요? 아 저는 누구 때려본적은 없나요? 저는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아서 계산해보니까 내가 다 지는 싸움이더라고 내가 싸워본적이 없어요 저는 와아아아 미친 존나 쎄 이거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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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 어? 어? 저 니달리가 실수해서 저 역으로 땄다 네이스 아 제발 드레이브 킬 주지마 아 여깄구나 아 나 흠나 내사냐? 미치겠네 곡경에 샀어야 되는데 아 뭔소리야 흠나 산적이 없는데 나는 아 여깄어 좋아요 짜오가 누굴 체킹해줘야 하는지 아네 그니까 제대로 아네 또 버스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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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개씨발 랜스 드븐이 원래 저런 챔프야 갱 다 갱에 아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랜스 랜스 아이고 아까워라 짜워가 좀 손버릇이 안좋네 근데 자꾸 CS를 혀를 대네 CS에 그냥 와준건 고맙지만 도덕성은 지켜야지 어어? 미친구 이거 씨발 막타는 줘야지 근데 얼마나 굶주렸는데 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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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외체 던지지만 않았어도 위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끝내 끝내끝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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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이거 위녀 길망 씨발 개알아 아 아칼리가 룰루바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아니 쿠키님은 잘했어요 상대가 나잖아 그냥 다 괴물지 트위치야 아 하아 어 야 와드 빠왔다 와드 빠왔다 허어우 너무 나있어 음 어우 쉣 가버렷 야 뭐야 엑스키 쏙 들었네 어우 쉣 아 이거 에바였다 아 존나 에바다 이거는 흥분했다 신나갖고 아니 이거 내가 맞아? 아이고 아 저 카드스킬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장지완 카이사였으면 케넨 수업든걸로 20분 욕먹고 주추부 박제당함 크크 아 고맙습니다 다치했지 나갔으면 케넨 터프했으면 아이씨 와아 진짜 아 이거 리신이 어디서 나오네 아 와 진짜 어거지로 잡네 아 그냥 빼다 아 이 새끼 나 존나 때리잖아 아 아 내절인데 그거 나 어떻게 살았어 씨바 아 어떻게 살았어 에이 에이 피지컬 저희 벅난다고 하던데 장지완 너 그만 자네 또 있어 롤 많이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야지 아아 아아 배포를 먹었어 씨발 됐어 됐어 아 배포보다가 터블리 날라오나 못봤네 어어? 야 왜 이렇게 세냐 얘? 힐 써야 이기네? 아 c발 존나 세다 존나 세다 아 c발 와 존하를 젖다 피해쓰네? 아 어렵게 이길 게임인가 아 잠깐만 크게 존줬다 이거 아 아 리신이 보고 있네 아 못 잡았어? 아 이득 왜 이렇게 빨라 아 나 수능 너무 빨리 썼다 야야야야야 정신 나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걸 줘야 되냐 짠 아 아 아 와 제이스랑 코르키도 진짜 심각하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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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너무 화나네 진짜로 아 존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지완이 세주안이는 저번에 궁극기 5회 중 총 영회를 맞추고 킬반여 반 3킬도 이긴 한이 있다 아 아 아 아 루시안이 40퍼인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루시안 할때마다 좀 재수가 없어 씨발 솔직히 50퍼 때 승률이 나오는데 60퍼까지는 안나와도 지완님 조신보이인데 남판만 안해도 올라가요 안해도 못 올라가 딱 한 판만 꼴아박으면 센츄리클럽 가입가는 쿠쿠 산장아 아 아 네이스 아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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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스카노가 던져주네 네이스 아 탑 잘한다 좋아좋아좋아 루즈 먹고 엘로떼 점프를 새끼야 아 아 진짜 어 어 어 어 어 나 갈게 어 사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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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냥 이 판은 티몬이 좋았어 파도 잘해줬어 아니 이거 연판 내가 잘한거 없어? 그냥 젖도 없어 1인분 말했지 나는 애들이 다 해주는데 강은한거 한거야 제 정글은 끼끼야 1인분 하는 그정도 수준인 캐리가 안되요 아 뭐야 끝났네? 아 이거 티몬이 좀 좋았다 진짜로 트럭 개ay nom Beforets せ 내가 meinenץ을 오는 김호링을 뺏을라고 그러고 에이 아ans 오빠야 아 ف 와아 진짜 아 잠깐만 나 집중할께요 나나 흔하게 하네 음 décal 아 고맙습니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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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